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수익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세원이고 매매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장 마감 후에 상세한 매매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 중에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 종목은 매수한지 9일이 된 종목입니다. 지금 9일 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왜 9일 전에 매매를 했는지 영상 후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VIA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로 목표로 생각한 것이 5천원 금방이기 때문에 5천원 금방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하면서 2차 VIA까지 상승을 합니다. 20%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5천원을 돌파를 해줬으니까 약속대로 5천원 금방에서 우선 1차로 팔았고요. 이제 5천원을 지지를 잘 해주는지 봐야 되겠죠. 오늘 오후라도 더 갈 수 있지만 안 가더라도 이틀, 3일이 되었던 5천원 금방 살짝 일탄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이렇게 한 5천원 금방 지켜준다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생길 수 있겠죠. 여기까지 2차로 잡은 것은 여기는 정고점 그리고 여기에 지지라인 이렇게 힌트를 잡았습니다. 다시 5천원을 살짝 기타했다가 다시 5천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계속 여유있게 조금 5천원 금방을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점 넘어섭니다. 이제 5,200원대 여기 한번 튀었을 때 고점을 넘어서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겼겠죠. 당의 상승률 24.7%까지 올라오고 있고 5%만 올라가면 상한가인데 음... 그런데 이제 그전에 상한가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한가가 5,520원이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5,520원. 여기가 상한가인데 여기 122평선이 있어요. 여기가 저항이죠. 저항이니까 팔게요. 조금만. 자, 일부 조금 소량 더 팔았습니다. 저항 부분이니까 항상 안전을 추구해야 되죠. 상한가가 얼마 안 남았다고 무조건 상한가 갈 거야. 그런 법은 없으니까 이동평균선은 작든 크든 지지저항의 역할을 한다. 여기도 보시면 121선 뚫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올라서서 121까지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하죠. 뭐 다른 2평선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20일 저항. 자, 5,000원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5,000원 이탈하면 일부 좀 더 팔아 되겠죠. 자,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마감을 했고 5,000원은 회복 못했지만 금방이고 여기에 있는 이 저점 라인을 좀 지켜줬기 때문에 일부 남은 물량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봉상 밑부분에서 거리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봐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다시 한번 세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뭐 친근한 종목은 아닙니다. 자동일치차트 0606으로 매수한 곳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매 마크 내역 표시. 여기를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바이 부분 보시면 2020년 12월 9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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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목을 예로 들면 여기나 여기서 샀을 겁니다. 이런 날에 더 갈 것 같아서 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 종목을 보면 갭 상승하니까 이렇게 더 갈 것 같아서 사고 그런데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렇게 상승했던 그 부분까지 항상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20선을 이탈을 하고 난 다음 추가 하락이 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죠. 도저히 못 참고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저 가격대를 일주일 동안 지지부진하게 지켜주면서 일자로 누워가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제가 전침해로 미리 빨리 매집을 한 건데 이렇게 일자로 누워가고 바닥을 다시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만에 한번 상승이 나와서 5천원 금방 1차 저항까지 한번 상승을 주고 그 다음 이틀간의 조정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서 9일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형태. 이 말이 유명하다는 말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개미라는 거예요. 500만 투자자 중에서 450만에 항상 당하는 항상 감정적으로 매매하는 항상 기준 없이 매매하는 개미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이 살 때는 사지 말아야 되고 남이 팔 때 사야 되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팔만한 내가 손절할 만한 그 위치가 어디냐. 이 위치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매매한 근거를 조금 더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11월 16일 뉴스를 보면 세원 3분기 누적 순이익 56억 최대의 전기차 부품 공급 증가. 자 여기서 전기차 관련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상승했을 때는 뉴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뉴스들 보면 이 종목이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회사이고 전기차 관련주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수소차, 전기차 이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할 종목이 아니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뉴스로서 순이익이 63억이고 최대의 이 최대라는 것도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죠. 친환경차 수혜 나오고 이제 20일 뉴스로 넘어가 보면 특징주 세원 계열사 가상화폐 상장 3조원대 시총 소식의 상승세. 보시면 세원이 인프라웨어의 폴라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섬에 상장한다. 자 빗섬이라는 것은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죠. 이 빗섬에 상장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이 세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인프라웨어라는 회사에서 이 폴라라는 코인을 상장을 시킨다. 자 코인 이슈, 자동차 이슈 이 두 개가 이슈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아까는 20일 뉴스였죠. 그런 코인 관련 뉴스를 올랐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뉴스에는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뉴스에 사죠. 자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이때 나온 뉴스, 그전에 나온 뉴스 등으로 이 미래성을 한번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올랐으면 조정, 올랐으면 조정, 올랐으면 조정. 당연히 이 조정을 기다려야 되죠.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고 전전저점이죠. 그죠? 전저점, 전전저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 전저점 부근에서. 그럼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여기서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를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정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을 보면 계속해서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에 여기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까지 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한 것이고 이렇게 매수가 되면 하루 움직이지 않고 이틀 움직이지 않고, 3일 움직이지 않고, 4일 움직이지 않고, 5일 움직이지 않고 이것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매일같이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잡을까요?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면 워렘버핏보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몰빵이 아니라 세 종목, 다섯 종목 이렇게 분산을 해서 이 종목을 좀 기억할 때 다른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이제 분할 매수는 여기까지. 손절은 여기.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어디? 1차적으로 라운드 피겨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려갔다가 5천원까지 내려갔다가 내려가고 이 전을 보면 올라갔다가 5천원 지지받고 반등 5천원 지지받고 반등 5천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5천원 1차, 그 위에 121선 2차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전고점 0의 또 3차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치고 본인만의 이 기준을 잡고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9일을 기다렸습니다. 9일. 차트상 조정의 막바지. 그리고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면 3일이 되었든, 9일이 되었든, 15일이 되었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특별한 차트 기술을 써먹은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뉴스를 제가 가지고 매매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털렸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9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힌트를 얻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제가 10분 동안 설명드린 거 다 빼놓고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여기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시세가 나온 걸 사는 게 아니라 시세가 나오기 전에 사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아, 환장하겠네. 좀 깊이 깨닫고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돈을 편안하게 버시는 그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이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